이건 사회인냐고도 아니다 사이드로 135를 겉디니 던지는 김성규 투수가 지키는 전국대회 1위팀 H.S. 밴더스 강속구 투수는 우리도 있다 나풀과 중풀 투수로 중부장관 투수력에 모든 선수가 나풀과 중풀으로 구성된 강우 티그리스 그 숨막히는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구 레슨의 자리 야달코치입니다 KU리그 A조는 일부리그로 선출 3명이 뛸 수 있고 40대 이상 선출은 나풀로 선수 제한이 없습니다 선출은 2닝투가 가능하고 중출, 나풀은 제한 없이 던질 수 있는 수도권에서 몇 안 되는 일부리그입니다 이야 스피드의 제구까지 진짜 말이 안 나오는 피칭입니다 근데 그걸 또 커트 해냅니다 히트! 강습 타구를 잘 잡아 삼당으로 원아웃을 만드는 엘지 출신 프로나풀 배현우 선수입니다 이야 휘어지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들어가네요 타이밍을 완전히 뺏는 커버볼까지 결정구는 갑자기 뚝 떨어지는 체인지업으로 삼진! 저런 볼 조합을 과연 누가 칠 수 있을까요? 대단한 김성규 선수입니다 휘어지는 빠른 볼을 컨택 해봤지만 유격수의 빠른 못 놀림에 육당으로 3아웃이 됩니다 사기 캐릭터가 너무 잘 던지시는데요 연방전까지 뚫어있던 사람 아니고요? 그런 공 봐서 영광입니다 그래도 좀 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컨디션 좋아, 컨디션이 좀 제가 좋아야 내가 나가서 혼내주는데 아 역시 기승전 나구나 칠 만한 선수 누가 있을까요? 여럿! 여럿!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티그리스의 선발조수는 한서구 연세대 출신 팔국연남풀 자완 김채현 선수입니다 코수는 상남구 원광국에 출신의 광건식 선수 그리고 타석에는 중출 김용주 선수의 다석입니다 슈트! 깔끔한 자환으로 좋은 스타트를 가져가는 김용주 선수입니다 파울 원자잇! 아! 포구시책으로 주자를 1위로 그냥 보내고 맙니다 초반 뭔가 안 풀린다는 느낌의 김채현 선수입니다 이야! 슬라이딩 캡티를 잡아보렸지만 오히려 끝절된 볼에 독도가 줄어 주자가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맙니다 살짝 비껴맞은 볼이 총풀로 원아웃이 됩니다 다음 타석도 원조수 신나풀 정일양 선수입니다 히트! 가볍게 밀어친 타구가 깔끔한 중환으로 추자 1-3루를 만듭니다 이름이 독특한 정일양 선수입니다 다음 타석도 LG 출신 프로나풀 전태권 선수입니다 아! 이번에도 바운드 포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 1점을 그냥 주고 맙니다 오늘 뭔가 불안한 광건식 포수입니다 히트! 깔끔한 중환으로 또 한 점 달아나는 1타점을 올리는 열심히 재활중인 전태권 선수입니다 어우 좀 어색해요 이번 타석도 출산 출신 프로나풀 함성원 선수입니다 네 하이튼 볼 눈 마주쳐 서로 밀어 볼을 잡지 못했지만 다행히 일루주자 플라이를 쉽게 뛰지 않아 투아웃이 됩니다 괜히 야내지는 정상학 선수입니다 다음 타석도 군산상구 출신 황성현 선수입니다 히트! 바깥쪽 높은 볼을 그대로 밀어쳐 깔끔한 우환을 만듭니다 아우 아참은 죽겠는데요 맹장 수술로 요즘 힘이 없는 황성현 선수입니다 아 주자 걸렸습니다 어? 주수 안 들어오는데요? 아 최기성 선수가 잡기엔 너무나도 빠른 주자입니다 하마터면 역적이 될 뻔한 황성현 선수입니다 다시 뛰는데요 앉았사? 빠른 발과 슬라이딩으로 결국 127에 성공하는 황성현 선수입니다 윗당 부드러운 핸들링으로 볼을 잡아 운나게 성공하는 공수모 하나 빠질 것 없는 전승호 선수입니다 서로 아는 사이들이 많아 친근함을 표시해보지만 팀간의 분위기는 매우 진지해 보입니다 스윙! 원스트라이크 이야! 스피드의 휘어짐에 커맨드까지 기가 막히네요 하나 살짝 빼보고 싱커성 볼에 배트 중심에 맞지 않고 이 풀로 원아웃이 됩니다 이번 타석도 기아 출신 프로나풀 김주영 선수와의 대결입니다 스윙! 원스트라이크 타이밍을 뺏는 커브에 투스트라이크 슬라이더를 커트해내고 매우 빠른 아우트를 또 커트해냅니다 또 한 번의 페스트볼을 커트해내자 깊은 생각에 빠지는 김성규 선수입니다 결정구는 타이밍을 뺏는 커브로 삼진을 잡아냅니다 선출 투구이닝에서 이제 마지막 한 타자만 남은 가운데 충출 안준석 선수와의 대결입니다 첫 볼을 가볍게 밀어보지만 파울이 됩니다 스윙! 투스트라이크 체인지업에 배트가 돌아가고 맙니다 팀 내 몇 안 되는 비출 배중현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잡아댕긴 볼이 삼루수의 멋진 다이빙게 칠도 좌안을 만들어냅니다 인코스 꽉 찬 원스트라이크 높은 볼에 깜짝 놀라는 김용주 선수 히트! 히트! 페이스 끝에 맞은 볼이 굴절 된 것을 어필해보지만 인으로 판정됩니다 주자 이삼루의 위기를 맞는 티그리스팀 그리고 오늘 멀티히트를 기록하는 김농주 선수입니다 첫 타석 좌안을 기록한 정민석 선수의 타석입니다 아! 폭투의 폭우 불안으로 또 1점을 그냥 주고맙니다 히트! 가볍게 밀어쳐 중2플로 삼루주자를 불러들이는 정민석 선수입니다 오늘따라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는 백균정 선수 52세 젊은 프로나풀 배현우 선수의 타석입니다 매우 큰 바운드의 채공시간 그리고 역동작에도 불구하고 이따구로 투하수 잡아래는 정민석 선수입니다 각 큰 변화구를 잡아당겨봤지만 3루수의 안정적인 수비에 3아웃 공수각이 들립니다 앳돼 보이는 투수 타자에게 예의를 갖춥니다 오늘 뭔가 보여줘야 할 것 같은 강권식 선수의 타석입니다 이 땅! 완벽한 수비 자세! 가! 아니라! 볼라를 까고 이 모든게 맹장수술 때문이라고 곧 핑계를 댈 것 같은 방성현 선수입니다 하하!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조용석 선수입니다 하하! 배제고나풀 장준호 선수를 볼레스로 내보내고 추자 1루의 찬스에서 88년생 유출 벼윤양 선수가 5개 들어옵니다 변화구를 힘껏 퍼 올렸지만 아쉽게 도중불로 원아웃이 됩니다 주자 뜁니다 아! 포스가 볼을 놓쳐! 주자 2,3루가 너무나도 쉽게 되고 맙니다 배트 꼬다리에 맞은 볼이 뻗지 못하고 자전 2루터가 되며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전승호 선수입니다 아! 이게 뭔가요? 허그에 눈빛 교환에 사랑을 주고받는 전승호 페어누 커플입니다 파울! 원스트라이크! 꽉 차니쿠스! 투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뭔가 안 풀리는 백현종 선수 공격수 정면! 너무너무 찐 폼! 아! 볼을 빠트리고 맙니다 그사이 3루 주자가 들어오고 타자는 2루까지 질러합니다 아! 근데 이게 왜 유내안으로 기록이 됐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흔들린 투수가 푸른 하풀을 볼렛으로 내보내고 다음 타석도 푸른 하풀 김주영 선수를 맞이합니다 큰바운드! 빠른 송구! 아! 이걸 또 놓치고 맙니다! 아! 근데 이게 또 3루 안으로 기록이 되었네요 다행히 비껴맞은 볼이 참 볼이 되며 3아웃 공수가 되어집니다 후반부가 더 재미있는 다음 편도 꼭 기대해주세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발! 기다려주세요 구독 영상 가봐주시기 좋아요 bilang